동굴아 이번에 한일 쪽이랑 하는 프로젝트 나 차장님이 하는 거 맞아? 네? 아니요 그거 처음부터 쭉 제가 컨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상하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당연히 명단에 너 이름이 올라왔을 줄 알았는데 나대용 과장님 이름이 올라와 있네? 네? 또요? 전에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늘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얻는 느낌이네 그 느낌이 사실일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네요 저한테는 아직 얘기도 안 하셨어요 뭐? 아직도 얘기가 안 됐다고? 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카톡 남깁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담당자 과장님으로 바뀐 거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뭔 줄 알았구나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막바지에 담당자가 과장님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혹시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동글씨 원래 직원들은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알겠어요?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시정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실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 뭐요? 설마 지금... 네 프로젝트 초기도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담당자를 바꾸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회사가 비효율적인 일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글씨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지금 말투가 좀 그렇네요 이게 지금 상사한테 할 행동이에요? 제 말투를 지적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담당자가 왜 과장님으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동글씨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까라고 하면 까는 거예요 저 오늘 2시쯤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진행된 자료 정리해서 넘기세요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미팅 중이라 불필요한 이야기엔 답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외에 할 이야기가 있다면 사무실에서 마저 하세요 형, 담당자 바뀐 거 맞고 저는 다른 업무로 변경시킨다고 하네요 아니, 완전히 빠지라고 했다고? 네, 애초에 과장이 그럴 자격이 있어? 다 된 프로젝트에서 너가 빠지면 어떡해? 실무는 너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너가 얼마나 이번 일에 진심이었는데 형, 저희 팀 안에서만 알고 있고 쉬쉬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조 과장 낙하산이에요 헐, 우리 사이에도 낙하산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나 보네 우리 팀 뿐만이 아니야 지금 회사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점점 퍼지고 있는 중일걸? 낙하산인 건 확실하고 이렇게 다 된 프로젝트를 체크할 수 있는 거 보면 어지간한 연줄은 아닌가 봐요 너 상심이 클 거 아는데 너무 상심하지는 마 너가 유독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너가 굳이 안 나서도 될 거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나대 과장 들어보니까 내가 알아서 문제를 만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야 음, 이 부분은 나도 좀 알아본 다음에 알려줄게 감사해요 형 진짜 형밖에 없네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또 이러면 그땐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조 과장 지가 알아서 고꾸라질 것 같아 혹시나 너한테 도움될 만한 일이 있으면 알려줄게 감사해요, 진짜 야, 동그라 하하하, 대박이다 네? 왜요? 우리 부서 신입 갑자기 그만둔다고 사직선했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에? 지난주에 들어온 그 잘생긴 신입이요? 전 그 사람 출근하는데 웬 아이돌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어어, 그 친구 맞아 그런데 그 친구 조 과장 때문에 그만두는 거래 에?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부장이 어르고 달래서 잡아두긴 했는데 와, 하하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된 거냐면 입사한 지 하룬가 이틀인가 지나서 조 과장이 신입 번호를 따갔대 무슨 이유로 조 과장이 다른 팀 막내 번호를 따요? 나야 모르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이, 근데 신입이니까 이상한 것도 모르고 상사 같으니까 졌나 봐 그 뒤로부터 하루에 수십 번씩 문자하고 전화하고 거기다 밤 되면 외롭다고 자기 사진도 보내고 사진? 사진? 뭔 사진이겠냐?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야식구리한 사진 보낸 거지 아니, 30 넘은 사람이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애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과관이다 원래 남자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란다 하하하 하하하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송희롱 아니야? 송희롱이지 하하하 근데 우리 신입이 은근 좀 소심해 원래 잘생긴 애들이 이러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나도 그래 아무튼 소심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오늘 사직서 들고 온 거야 형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닌가 보죠? 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얘기 좀 한다는데 이거 잘하면 일 커지겠다 당연히 그렇죠 이것도 묻히면 진짜 말이 안 돼요 과장님이랑 신입 들어오면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알려줄게 아마 곧 회사에 소문 쫙 깔릴걸 야 동그라 이거 묻히겠는데? 조과장 정말 미친 인간이야 그렇게 문자만 보낸 게 아니라 퇴근하는 신입 쫓아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경찰 부른 적도 있다네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일이 그냥 묻힌다고요? 어, 부장도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신입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고 아마 신입 상처받아서 그만둔다고 할 것 같아 저 같아도 회사에 정 떨어져서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형 아까 처음 이 얘기해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꽤 있었더라고요 뭐? 진짜? 네,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 바로 다음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든요 조과장 또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동글씨, 준비됐죠? 저 지금 회의 들어가요 넵, 과장님 주동글씨 나랑 장난해? 무슨 일이시죠? 파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파일 안에 프로젝트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헉!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USB를 잘못 바꿔드렸네요 똑같이 생겨서 착각했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져다 드릴까요? 다시 가져다 주기는 무슨! 미팅 다 파투 났고 다들 이런 회사랑 일 못한다고 자리 박차고 나갔는데 동글씨는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뭐죠? 동글씨 제 뒷조사하고 다녔어요? 네? 뒷조사라뇨, 과장님 뒷조사라기보다는 제보를 받고 있었죠 과장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들은 직원들이나 폭언이나 협박을 들은 사람들 다 된 프로젝트를 빼앗긴 사람들의 증언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대체 왜 모아두는데요? 그거 다 사생활 침해예요 네? 제가 과장님 핸드폰을 해킹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뿌려놓으신 똥을 주워다가 모아두었을 뿐인데요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되나요? 이, 그리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미팅에 이런 걸 틀어놓도록 술수를 써놓다니 정말 짤리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나요? 정말 실수로 그런 거고 애초에 과장님이 제대로 확인만 하셨어도 이런 일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발표할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직전까지도 확인 안 하신 건 직무 태만이죠 추동글 씨 내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 잘리고 싶어? 어이구 정말 움찔움찔하게 만드시네요 과장님 대표님 조카라고 하셨죠? 그거 믿고 지금까지 문제 일으켜도 안 잘리셨던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전부 잘리셨던데 얌생이처럼 프로젝트 체감한 것 때문이었다죠 그것 때문에 업계에 안 좋은 숨은 쫙 깔렸고 갈 곳 없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사람 구실 좀 하라고 데려오셨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어디야? 나와서 얘기해! 저 오늘 반차라서 회사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고 친 거는 우리끼리 쉬쉬하면 그만이니 넘어갔다고 쳐도 이번엔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회사가 막장인 걸 티내셨으니 대표님도 커버치기 힘드시겠네요 뭐 알아서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젠테이션 전에 발표 자료 확인조차 안 해본 건 본인 실수였으니까요 헤헤 야! 너 지금 당장 회사 들어와! 당장! 그동안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시고 꿀 제대로 빠셨죠? 힘없는 직원들 데리고 갑질도 무진장 하셨고요 어디 한번 그대로 당해보세요 이참에 부끄러운 게 뭔지도 좀 알아보시고요 너 진짜? 나 이제 쫓겨나면 갈 데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동글씨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프로젝트 뺏은 건 인정하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내가 남자 직원들한테 수적뿌린 건 다른 사람이 한 거 실수로 넣은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나 이거 소문나면 결혼도 못해! 아 과장님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약혼도 하셨죠? 헤헤 아이 제가 사람 한 명 덤으로 살렸네요 제발 조 대리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조 과장님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죠 헤헤 파이팅! 헤헤 저는 사실 외국계 기업으로 헤드헌팅이 돼서 이직이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모아둔 자료를 이직 전에 터뜨려야 할 것 같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조 과장이 또 다 된 프로젝트를 가로채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떠날 회사 이 기회에 조 과장 제대로 골탕 먹여보자 싶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합시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넘겨줬는데 정말 확인 한 번 안 해보고 발표를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마 구두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대충 발표 때우고 나머지 어려운 내용 설명은 부하직원한테 넘길 요량이었겠죠 이직한 후에 알게 됐는데 조 과장은 역시나 이직에 실패했고 대학 동창과의 약혼도 깨지고 동창들 사이에 바람 피우려고 했던 거 소문나서 매장됐다고 합니다 술만 퍼마시고 외롭게 산다고 하는 조 과장님 조금 안타깝지 않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